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물상보증인과 채권자의 유지의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26188이 판결입니다. 무려 5년간 끌었다가 선고된 사건이죠. 구상금 청구사건인데 원고는 1분의 1 지분권자 겸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피고는 2분의 1 지분권자 겸 채무자 그리고 피고의 2가 채권자, 채권자가 상고했죠. 상고를 했는데 이 상고에 대한 채권자가 상고 기약돼서 결국 원고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였어요. 원고, 피고 1. 피고 1이 돈을 빌린거죠. 빌리면서 농협에서 1억 4천만원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도 자기 지분만큼을 농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거죠. 하지만 채무자는 피고 1이에요. 그런데 이 피고 2가 농협으로부터 1억 4천만원 대출구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축이 됐으니까 대부업자에 넘겼겠죠. 피고 2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바뀐거죠. 그 상태에서 피고 2가 원고 지분에 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임의경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임의경을 할 수도 있죠. 여기를 한 이유는 간단하죠. 피고 1의 지분에는 다른 저당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압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받을 게 없다고 보고 원고 걸 먼저 한 거죠. 또 원고의 지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가지고 2015년 12월 2일 날 원고 지분을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습니다. A가 이제 지분이 넘어갔죠. A라는 사람은 경락대금 1억 4천만원을 다 완납을 했어요. 어? 다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2015년 12월 2일 날 피고 1로부터 1로부터 같은 날이에요. 지금.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로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1의 지분도 이 A가 산 거예요. 사면서 축협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2억 2천만원의 근저적 거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그 채권자의 그 채권자의 있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넘어갔죠. 근데 이 지분에 대한 근저적 거를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자기 거하고 이거 거를 샀으니까 근저적 거를 남아있는 이 상 거를 사고 거기다 다시 2억 2천만원의 근저적 거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피고 채권자가 이 피고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말소를 해준 거예요. 피고 1에 이거 드는 거 남아있었잖아요. 말소를 했고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대금 12월 24일 날 경매대금에서 이 채권자한테 8,400만원만 배당을 했어요. 1억 4천만원을 경당했지만 뭐 이런 저러한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고 이 원고도 뭐 다른 뭐 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류 국세 세금 최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8,400만원만 이제 채권자가 받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 원고는 어떤 입장이냐 원고는 물상 보증이라고 해요. 채무는 없는데 자기 토지를 지금 저당으로 잡혀서 결국 처분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를 대휘해서 피고 1로의 근전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채권자 대휘라고 해요. 이게 물상 보증이 있는 원고가 피고 2 채권자에 대해서 피고 1의 그 전자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돼서 피고 1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가게 돼요. 원고가. 왜냐하면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1이니까. 그런데 이 피고 2가 이 피고 1에 대한 그 토지 2분의 지분권자에 대한 등기를 임의로 말수해버리면 원고는 근전자권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럴 때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고의 지분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피고 2가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원고는 변제자 대휘에 의해서 피고 1의 2분의 지분에 의해서 근전자권을 대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제자 대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피고 2 채권자는 자기 원고를 위해서 자기 담복권을 성실하게 보존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채권자는 이 사람 원고, 변제를 했던 원고를 위해서 피고 1에 대한 근전자권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지분을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러면 민법 제 750조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원고가 뭐 이래서 이런 배당 이의 절차로 주장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불법행위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좀 재미있는 사건이죠. 채권자인 근전자권자는 채권자인 근전자권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 부동산이나 물상보증의 부동산 아무나 하나의 정비 착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중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멸을 넘겨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전자권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되어있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명의는 채권자로 되어있지만 이 사람도 그 권리의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는 함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전자권을 말소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가 동시에 있는 근전자권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돈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거나 또는 다른 보증인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채권자는 함부로 원래 채무자가 갖고 있던 근전자권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말소하게 되면 이렇게 채권자가 오히려 물상보증인에게 소외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옹고 민사 신혼보증보험과 구상범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1069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금융회사 직원인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에요. 그래서 금융회사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돼서 금융회사가 다시 돈을 더 많이 받게 됐죠. 내용을 보시죠. 금융투자업자인 원고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는 서울 보증보험가 사이에 피고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그러니까 보통 수익자를 말하죠.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은 원고 회사 피고 피고인은 피고 그러니까 피고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신용보증회사 회사가 보증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을 회사한테 주는 거죠. 이게 신용보증계약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피고가 투자자들이 피고의 투자권위에 따라서 상품 투자를 했는데 소녀가 발생하자 설명후 위반 부당권위 등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18억원 그런데 이제 신용보증 그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2억원을 회사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16억원의 손해는 너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서 16억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했더니 원심은 피고의 처음에 20%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16억 중에 20% 그러니까 20% 제한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원심은 총 손해액이 18억이잖아요. 18억의 20%인 3억 6천만원이 피고가 책임질 거다. 그런데 원고 너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2억원 받았지 않냐. 따라서 1억 6천만원만 인용해 준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용보증계약의 보험금을 피보증의 즉, 직원의 손해배상에 의해서 공지하느냐 아니면 피고의 보험자의 손해에서 공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신용보증보험의 보상약정은 피고의 보험자가 즉, 회사가 피고의 보험자의 직원의 행위로 인해서 이 집은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직원이 나한테 회사한테 주야 될 돈을 보증보험이 나한테 대신 주는 거 그러니까 원심은 그렇게 본 거죠. 직원이 18억원 중에 직원이 나한테 3억 6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의 일부를 보증보험이 주는 걸로 해석해서 2억원을 뺀 1억 6천만원 인정해 준 거죠. 그러게 아니라 피고의 보험자인 회사가 피고의 보험자인 행위로 인해서 제3자의 부당한이 된 뒤는 손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자인 회사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 16억이죠. 그 다음에 전체 손해액 중에 18억 중에 피고의 보험자인 구상책임액 3억 6천만원 중에 남은 범위 즉 16억의 보험금을 제외한 16억의 범위에서 3억 6천의 한도 그러니까 3억 6천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직원에게 사무원 규칙을 구상할 수 있다. 이게 원심과 달라진 거죠. 즉 신용 보증보험은 피고의 보험자인 회사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지 피고의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자인 직원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번 18억원 에 대해서 직원의 3천 6억 받아가고 보증보험으로서 2억을 받았으니까 16억이 남았잖아요. 이 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거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15억을 받았다. 그러면 직원에게 3억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 15억 받았으니까 3억 남았죠. 그러면 3억하고 3억 6천 중에 작은 거 3억만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은 6천만 원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그냥 보증보험한테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원심은 신용보증보험 기업을 피부 직원을 위한 보험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 보험은 회사를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무정계 판변TV 박판규 변환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제아 판례공부 민사 등기부 취득시효와 부당인증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72 27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들인데 피구 대한민국이 상고를 했더니 피구가 이겼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1917년 일제강경기죠. 1917년 10월 15일 토지를 사정받아요. 사정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유의 땅을 너한테 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매매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어쨌든 1917년에 토지를 A라는 데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도 안 돼 있고 전쟁통에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77년 3월 5일 날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 임야재장이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되고 그리고 임야재장에는 소유자가 없어요. 무명 소유가 없으니까 피구 대한민국이 1986년 12월 19일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증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임야인데 소유자도 없고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없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7년 12월 1일 날 B라는 사람에게 55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B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죠. 그런데 A의 상속인들 우리 조상 땅 찾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A라는 되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었다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2017년 4월 21일 날 대한민국과 B라는 현재 등기를 해서 등기 말소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내 거니까 또 등기 다 말소해 대한민국도 말소하고 B도 말소해라 라고 했더니 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B에 대한 소송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10년간 평홍공견하게 등기 있으면 등기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B에 대해서는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당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야 너 남의 땅을 팔아치웠지 않냐 그래서 전에 소송이 너 졌지 않냐 그러면 5,500만원 이거 부당이정 아니냐 내놔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가 배당 청구니까 토지 전체 가격에 대한 손해를 내라 손해배당 하고 엔드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5,500만원으로 내놔라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된 거죠. 이 원심은 국가 배당 인정을 안 하고 5,400만 5,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정 반환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과연 부당이정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 뭐라고 하냐면 타인 토지를 토지 소유 그러니까 A 소유인데 대한민국이 막 등기를 한 거죠. 그거를 등기와 이를 매도한 이전이 모두 무효다. 그러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무걸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떠나서 누군가가 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버렸대요. 넘겨버리면 넘겨버려가지고 등기가 돼있어요. 어이 말도 안돼요. 그러면서 이 등기를 다 말소 어차피 등기가 돼있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이걸 처분했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걸리자가 처분했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가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이 잃게 된 거냐 그거는 너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등기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잃게 된 것이지 무걸리자인 대한민국이 처분해서 손수권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원소유자들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 무효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받은 그 돈이 원소유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지 무걸리자의 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걸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가간다는 거죠.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대한민국 상대로 등기말소를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비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패스한 겁니다. 즉 원고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로 인한 것이지 무걸리자인 대한민국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에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손해와 이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남의 것 팔아도 5천명을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대법원은 자세히 봐라. 인과계가 없다. 원고의 손해는 대한민국이 팔아서 생긴 손해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손해지 팔아서 생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는 매매대금을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은 인과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정기 판변TV의 박환경 전환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변제기 유해와 유치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537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락인이고 피고는 유치권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유치권자가 이겼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유치권자죠. 2010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시정장치를 한 다음에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개시된 경계 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보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근제당권이 원고와 별개로 파상관저인이 근제정권의 파상관저인 관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 부전제 확인의소를 별소로 제기한 게 있는데 2017년 2월 7일 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된 이후에 속행된 경계 절차에서 피고는 다시 유치권 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계속 유치하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2019년 3월 12일 날 원고가 경락을 받게 돼요. 이렇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경락을 받게 되면 유치권을 부담을 안고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전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냐면 피고와 채무자 간에 2010년 8월 6일경에 변제기를 9월 6일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인 9월 6일까지 그 사이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8월 24일날 마쳤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 그 당시에는 변제기가 아직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치권을 위한 점유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거죠. 문제 이것죠.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유치권이 존재해야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등기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가 없다. 도래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점유를 이전받거나 또는 그 후에 비담보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변제기 유예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변제기 도래했을 수가 있고 그 도래한 유치권 상태에서 다시 유예된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가 됐다는 사실이 이때가 처음 변제기 도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도래했는데 다시 도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심리 입장에서는 개시결정 이전에 변제기 도래를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심리해보로 하는 거예요. 아마 도래했을 가르치기 때문에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도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나는 것은 심리 미진이다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즉 유치권은 변제기, 점유와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한 피산물체건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심은 유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 이후에 8월 9일 6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유치권은 인정을 안 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유예 합의 이전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도래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유예 합의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했고 그 후에 경매 등기가 있었다면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 팔레온고 민사 농협 하나로 유통과 부가금 면제 사건입니다. 선고에는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18-58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농협 하나로 유통이고 피고는 한전이 됩니다.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상고 계약해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죠. 원고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입니다. 농협협동조합에 보면 원래 농협이 있었죠. 농협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경제사업 특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소홀하니까 금융사업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기주회사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농협 하나로 유통 하나로 맡은 하나로 맡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거죠. 이 하나로 유통은 농협농수단물종합유통센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전이죠. 한전이고 공법인입니다. 정기공법은 공적법인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그러니까 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이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직영사업장에 대해서 사용된 전력장에 대해서 정기부담금을 함께 부담해서 21억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농협협동조합법 제8조에 보면 조세외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정기부담금이 면제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로 유통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부과금이 21억의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8조조항을 봐야 되겠죠. 이 8조조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게 농협 농협 또는 농협 중앙에 중앙의 경우에는 이런 부과금을 면제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항에 보면 뭐라 해야 되자면 자회사 이라고 되어있는데 자회사인 농협은행 보험 증권 여기에서는 부과금이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제는 농협 하나로 유통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대법원은 기준으로 먼저 정해요. 뭐라고 하냐면 조세나 부과금의 법률형 해석에 있어서 부과요건이나 감면 요건 부과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반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치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조세나 부과금의 해석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도 안 되고 유치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쓰기를 봤죠. 특히 감면 요건 중에 명백히 특혜 규정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금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그런데 농업협동중앙법상 농업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조세외 부과금을 면제 받는다. 그런데 이 농협법에 보면 농업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중앙회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돼 있죠.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에 자회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대통령령에다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은 중앙회로 보니까 8조로 돌아가서 부과금 면제가 되는데 이 시행령에 사사로 유통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치해석을 해도 되고 확장해석을 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명백히 특혜 규정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따라서 부과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요청이 부과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면 요건에 관한 규정 조세나 부과금에 관한 감면 요건에 관한 해석 원칙을 밝힌 것이 중요합니다. 부과 요건이나 감면 요건 모두 다 합의적 이유 없이 확장해서 유치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명백히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건을 보면 농협금융지지회사의 자회사로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원, 농협소거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농업경제지지회사에 있어서는 주장이 없어요. 주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유치해서 해달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청이 부과되면 안 된다.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는 확장해서 유치해석하면 안 되고 특히 명백히 특혜 규정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로 꼭 기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치료방법 선택과 재량 범위 사건입니다. 성공률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물은 2022다 2644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상금 의료사건 관련 소름해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환자하고 피고가 병원인데 병원이 상고했는데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환자가 폐소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2016년 12월 2일 날 발열, 오한, 근육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발성 간 농양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으로 의심되는 전신 염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염증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피고 병원은 간 부위의 농양 농양, 그러니까 고름 같은 거죠. 농양의 두 군데에서 배액관을 삽입을 해서 경피적 배액술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관을 삽입해가지고 간에 있는 고름 부분을 빼내는 이런 시술을 한 거죠. 시술을 한 다음에 항생적 투하가 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그 고름이 거의 많이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날 영상의학과 협진 결과 추적 관찰을 진행을 했는데 간 농양, 고름 부분이 더 커지고 폐에 흉수가 찬 상태였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14일 날 다시 농양 한 군데에다가 경피적 배액술을 재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 합니다. 경피적 다시 피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어서 고름을 빼내려는 작업을 했는데 결국 못 했어요. 그래서 망인의 요청으로 서울 아산병으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전원 조치 되고 나서 2016년 12월 15일 날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된 거죠. 문제는 경피적 배액술을 두 번째 한 거 이게 과연 적절한 치료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 된 겁니다. 즉, 간 농양 제거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과 있고 외과적 배액술입니다. 경피적 배액술은 피부를 뚫고 가서 고름을 빼내는 작업이고 외과적 배액술은 배를 절제한 다음에 간을 드러내서 거기서 직접 간 농양을 제거하는술 이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적어도 외과적 배액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하지 않은 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원심은 그렇게 봤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1차 경피적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2차에서는 적어도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였음에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을 해서 소름의 상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즉, 어쨌든 간 농양 진단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치료 방법의 선택은 여러 조치 등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인에 속한다. 그리고 이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외과적 배액술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병원이 충분히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외과적 시술이 불가능했다는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였다는 것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경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이 둘 다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면 그거는 어느 거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원심은 외과적 배액술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불가능했다는 피고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판단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과적 시술은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은 통상적인 의사라면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선택할 정도였는지를 심리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적 배액술을 했다면 좋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여러 판단 중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을 삼으려면 통상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외과적 배액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그거를 해야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고 그 사업에서 피고 병원이 외과적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 단계인 당연히 선택할 만한 것이 외과적 배액술이었다라는 부분의 심리가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경피적 배액술, 외과적 배액술 모두 선택할 수 있다면 의사의 재량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피적 배액술을 한 것 자체를 과학시, 한 것 또는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심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죠. 즉, 여러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로 인한 결과가 나쁠지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게 의료사고 있어서 병원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택법을 선택을 했다가 결과가 나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쁜 경우 죽고 나면 사후적 판단으로는 차라리 그때 그걸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 되려면 여러 치료법 중에 시행한 치료법을 선택한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했을 것 또는 이걸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 이런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판단한 재량의 판단에서 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로는 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리 판변TV의 간판균 전원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조건 성취 방해와 성취 가능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학감보로는 2022다. 2666.645 판결입니다. 약간은 약정금을 청구한 거고요. 원걸로 투자자, 사기, 거의 사기에 가까운 피해자인데 투자자고 피고회사가 패수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원심이 내렸는데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악이 완성돼서 약정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걸로 끝난 거죠. 피고회사는 2006년 2월 7일 날 설립해서 전자제품 입력장치 특허를 활용한 인터넷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개발, 판매한다 라고 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이 회사에 2017년 1월 30일 날 피고회사에다가 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에 수익금 10%를 투자금의 5배가 될 때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그런데 뭐로 수익이 생기냐?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의 10%를 주기로 한 거죠. 그냥 매출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해야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회사 대표는 다수의 유통점주를 기망해서 계약의 신청금이라든지 제품의 선급금을 편취했다는 걸로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5천만 원 즉 애초부터 조건을 달성한 의사가 없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성취 의제에 따라서 약정금을 청구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 보면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가 되면 권리가 발생하죠. 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에는 아예 조건이 성취된 걸 의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애초에 이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게 없었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다. 그러므로 약정금 5배 5천만 원 달라 이렇게 청구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문제는 겁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음부터 조건 성취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건가 다른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 150조 제 1항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원래 존재하였어야 할 상태를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개입을 통해서 부당한 개입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조건 성취 의제인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해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거의 불가능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취 의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재의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원고도 원고도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재의 낮았다면 조건 성취 방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조건 조거도 사회 통정상으로는 조건 성취가 가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교란된 거 그거를 조건 성취 의제이지 애초에 현재의 낮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의사 대표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인데 기망의 의사표지 취소 그래서 천만 원 돌려달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해달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 성취 방해했다는 성취 의제는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 성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원고는 조건 성취 가능성을 입증을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조건 성취 의제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행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린아이한테 너가 10년 뒤에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를 가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취 가능성이 높냐 낮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얘한테 공부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그랬다고 해서 조건 성취 가능성이 충분히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성취 의제를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야만 방해 행위로 인한 성취 의제가 가능한 것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취 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취 의제에 관한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판례고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취 의제는 안 된다. 성취 의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학교 용지 확보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시두 시사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5조 2의 학교 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경제 등에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가격의 100분의 8로를 하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가구수에 증가한 걸로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사건 사업으로 공동주택 제878세대가 공급이 됐고 기존에 비해서 53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완료된 2019년 구역 내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99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536세대가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은 99명 증가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중고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새로 생김으로써 학교 수요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계속 학생세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기존 학교에서 학생들 모두 수용을 했고 99명밖에 안 되니까 수용을 했고 학교 증축계획이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무엇을 위해서 지급받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부담을 한 조합이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문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가 요건에 관해서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음을 부가 거치에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의 일반적성 추상성을 가지는 경우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 해석으로써 구체화하고 명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 기준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시행령에 적어낼 게 없지만 법관이 볼 때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금 면제는 재량행위다. 그래서 면제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누적된 수요를 반응하는 것이고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래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면제 요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법관이 해석할 수 있으면 명확한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이 보충해석을 해서 명확해질 수 있다면 명확한 게 맞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고 두 번째 장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죠. 장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롯도 면제 요건을 갖다는 것은 부담금의 부담자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어야만이 면제 요건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나치게 입증을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죠. 면제 요건을 다. 즉 부담금 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건 맞아요. 원심도 그렇게 봤고 대법원도 그렇게 봤어요. 다만 이것에 대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관의 보충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좀 이상한 부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실제 부과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냥 법의 보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행정은 행정은 반드시 그 해석 준칙의 중요한 요건 특히 부담금 부과 요건은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불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해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부담하는 측에서 내가 어떤 식의 계산을 해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담당 공무원이 그냥 법 해석 보충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어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죠. 이거는 법관이 보충적 해석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 명확성에 반합니다. 특히 이렇게 부담금의 조세와 같이 법률 부담을 주는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보충적용을 공무원이 행사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법원은 법관이 보충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은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보충해석으로 알아서 뭐 어떤 기준도 없지만 뭐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대충 만들면 되겠지. 아니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심은 그걸 말한 겁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명확성에 반해서 부담을 취소시킨 건데 대법원은 법관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대법원에만한 보충작용은 법관의 해석 원칙이지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부과제 적용하는 원칙으로는 적절히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판례 중에 이상한 판례이고 또 하나는 장래에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것을 부담금 부과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 내는 사람이 지금 장래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건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이 적어도 학교 신설이 수요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증축 계획도 없고 학생 수는 점점 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데 장래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것을 돈을 내는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 입증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판례는 굉장히 이상한 판례인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른 판례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법 운영인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용법 형사 사망진단과 전화확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007 판결입니다. 약간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된 사건입니다. 네. 피고인 1은 의사고 피고인 2는 간호사입니다. 피고인 2가 환자가 간호사가 환자를 사망을 하자 전화로 의사인 피고인 1에게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전화로 그래 그래 알았어 사망해보면 사망으로 처리해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인 2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지금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의사는 전화로만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한 다음에 간호사는 다시 환자들에게 사망진단까지 발급을 해 준 거죠. 물론 의사 명의로 발급을 해 줬겠죠. 이게 과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문제된 겁니다. 즉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전화로만 일을 전해 듣고 의사가 그렇게 하면 사망진단을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사망진단을 작성하게 하게 한 행위 이게 의사와 간호사가 둘 다 무면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주행동은 간호사니까 간호사 행위가 무면 의료행위고 간호사에게 무면 의료를 시킨 것이 의사라면 의사도 공범이 되는 거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경우에 따라서 현장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호사가 주도 아래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사 등이 지식 관여하지 않으면 무면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주말에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이 환자에게 50ml의 약을 6시간마다 투약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간호사가 토요일쯤에 이렇게 보다가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니까 의사에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보니까 50ml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40ml 정도만 주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10ml 줄여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환자가 사망 시에 사망 증후에 관찰합니다. 맥박이라든지 심장 이런 걸 다 하죠. 관찰은 간호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지 간호사가 회사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윤리나 사회통증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유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주말에 다쳐서 철관성 이러면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밴드 같은 거 붙여주는 거 이것도 치료행위일 하지만 사회통증상, 사회용증상은 괜찮으니까 이런 건 유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반드시 직접 대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망의 판단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전화로만 확인하고 실제 보지 않은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의사가 왔어야 됐다. 그래서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 진단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리고 의사가 대면 없이 사망 진단을 간호사에게 하도록 한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구멸되고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보조자이고 주조적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이 정도가 다양해요. 다양한 권익이 있는데 그때마다 판례가 이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갈라주겠죠. 어쨌든 판례는 기준의 일부를 제시한 건데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사회통념상 맡길 정도가 되면 괜찮지만 그 사회통성금을 넘어서는 행위는 모두 의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망 진단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인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반의사 불벌죄와 고소 불가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272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109조 채불임금 위반에 관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소기각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임금이 체불됐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원청업체예요. 원청업체고 피고인은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인 A가 임금이 체불됐으니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하청업체인 피고인은 돈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원청업체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연대체불하게 되니까. 연대체불을 둘 다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청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해서 원청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서멸을 낸 거죠. 문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런 서멸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서 임금체불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위수급인에 대해서 임금체불처벌을 불헌을 하면 하위수급인에 대한 성사고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차례 도급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 규칙사율로 임금체불되면 연대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임금체불을 했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못 받아서 체불된 거라고 하면 위에서 안 준 사람도 연대 책임을 짓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놓고 도망간 경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 줘가지고 얘가 못 준 경우 안 줘서 못 준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짓다. 요겁니다. 그래서 상위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럴 때 이 상위수급인과 합의해서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군지 불처벌 의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 지급이 이행됐는지를 살펴가지고 살펴가지고 상위수급인의 불처벌이 직접 수급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상위수급인의 불처벌이 하위수급인의 배제도 처벌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고소기강 한 게 맞다라는 원심을 인정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공범 전체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칭고죄의 경우에 칭고죄가 있는데 칭고죄로 얘를 고소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공범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럼 얘한테 고소가 없어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고소가 있는 걸로 해서 얘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어도 결국 남의 공범에 고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반이사 불벌죄는 개별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가 취소가 되면 다 취소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소가 있게 되면 다 처벌되고 고소를 취해버리면 다 처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이사 불벌죄는 개별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중에 내가 이 사람하고만 처벌 안 해줘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 안 되고 나머지는 처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 판례는 반의사 불벌죄는 공범죄 한 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범에서도 처벌 불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힌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반의사 불벌죄는 공범죄 한 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공범죄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다른 공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불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힌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 불과한의 원칙, 반의사 불벌죄의 개별 효력 이걸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이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장리의 판변TV의 박환길 전원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용고 형사 차고 송금과 상계권 행사사건입니다. 송금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08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횡령사건이고요. 피고가 상권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주류업체 사내이사입니다. 주류업체 대표죠. 대표인데 피해자는 납품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한테 주류를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받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고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데 피해자가 2019년 9월 30일 날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여러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가 있고 납품업체로 매달 정산을 하는데 이때 착각을 해서 피고인 회사한테 47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납품업체는 2019년 10월 1일 날 이걸 확인을 하고 피고인한테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피고인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470만 원 중에 내가 못 받은 100만 원 뺀 나머지 37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100만 원 안 돌려줘요. 이거 나는 너한테 대구 못 받은 거 있어가지고 소송권이 됐는데 이거 상계됐으니까 못 줘. 그러면서 370만 원 돌려준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횡령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상계를 하면 횡령이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는 수치인과 송금이 사이에 시세측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오 송금이 되게 많아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렇게 하면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 번 보낸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뭔가 사고 나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보낼 돈을 당근에 있는 그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이렇게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는 수치인과 송금이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보관관계에 성립하니까 안 돌려준 거는 횡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관관계에서도 상계권 행사가 위임관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음날 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관자의 지휘에 두고 다 반환했어요. 다만 100만 원에 대해서만 상계 의사를 밝히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100만 원을 가져가는 불법 명도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정리하면 시인식상 보관관계에 있는 거 맞다. 그래서 보관관계를 해서 이 사람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돌려줘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계권이 있다고 해서 상계를 한 거라면 보관관계, 시인식상 보관관계를 위배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배해서. 그러니까 위배한 게 아니라 상계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불법 명령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차고 송금에 있어서는 시인식상 보관관계에 성립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기억을 주셔야 돼요. 보관관계에서 남의 함부로 들어온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환의 거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 명령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상계권의 행사는 보관관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판례는 이런 거죠. 횡령죄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는 대법원이 계속 족대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대법원으로 계속 족대해석해서 그런 민사적인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거죠. 다만 유일하게 차고 송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이걸 해결했던 방법이 유일하게 보관관계 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지하고 있는 판례 태도에서도 상계권 행사는 불법 명령의 의사가 없다고 봐가지고 횡령죄 승기를 좁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횡령죄의 재물의 보관관계를 현재 계속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차고 송금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거 두 개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이것도 원래를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겨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다시 상계권 행사라까지 넓혀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 좁게 최소화 최소화만 유의하겠다. 그래서 상계권 행사는 친식이나 보관관계를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횡령죄를 부정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환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도박 공간 개설과 도박 자금 추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8월 9일 선결입니다. 도박 공간 개설을 했고 검사가 상고를 했고 상고 기약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PC방 이런 데로 도박 장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도박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억 7,100만 원을 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도박하게 만든 대가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 2,28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도박을 하기 위해 또는 도박을 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박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내고 막 송금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서 이걸로 돈을 받았는데 2억 7,100만 원을. 그런데 그중에 이 2,280만 원은 피고인의 아이디에 들어있던 돈이에요. 2,280만 원. 자기 아이디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자기도 자기도 했겠죠. 도박해가지고 딴 돈도 있고 뭐 이런 돈도 있고 자기 입금한 돈도 있겠죠. 그 돈은 이제 2,280만 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도박 장소 개설제의 피고인에 대해서 몰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몰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왜 몰수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참고한 거죠. 즉 도박 공간 개설로 처벌받은 자가 직접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는가? 이게 문제겠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몰수 추징을 선고하려면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요. 그에 관한 몰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에요. 불고불리. 즉 이 사건은 도박 공간 개설에 관해서 기소가 됐을 뿐이지 피고인의 도박에 관해서 기소가 안 됐다. 도박에 대해서 기소도 안 했는데 도박한 걸로 보고 유죄로 보고 도박 자금을 몰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은 도박 공간 개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도박 공간 개설로 인한 직접 간접 이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직접 도박한 것은 도박 공간 개설의 간접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피고인이 도박죄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몰수 추징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이 맞다. 검사가 잘못 판단한 거다. 라고 본 거죠. 즉 도박장 개설 등에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법인 경우에는 형이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몰수 추징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 몰수 추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때 초법인 사람들을 바지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형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돈만 챙길 수 있다면 그냥 징역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몰수 추징을 하게 되면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항소하고 상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 추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요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수 추징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수사기관이 도박죄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 자금은 몰수 추징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장소 개설만 기소가 됐고 그거로 인한 직접 간절히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즉 2억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몰수할 수 있지만 2,280만 원은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고 원심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대기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 법의 형사 상습범 처벌 신설과 포괄일제 범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은 2022도 106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악착법 위반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반포에 관한 거고요. 피고인이 상고례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피고인은 2015년 2월 28일부터 21년 2월 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 124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거를 1929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가 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착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게 됩니다. 제작만을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6월 2일 날 제11조 7항이 신설돼가지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합니다. 그 상습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하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2020년 11월 3일부터 21년 2월 10일까지의 상습 아청 성착취물 영상 제작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항 신설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그런데 기소 중간에 2015년 2월 28일부터의 영상도 다 상습 아청 착취물이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서 유죄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습법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 그 전으로 계속된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2020년 6월 2일부터 법이 신설되는데 그 이전에 한 행위도 그 이후에 한 항습법 행위하고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포괄일제의 처벌범위, 즉 상습법도 포괄일제죠. 여러 개의 행위가 상습법으로 처벌되니까 포괄일제의 처벌법규에 대해서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벌할 수 없다. 6월 2일 이전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 법인에서만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습 포괄일제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제의 처벌할 수 없고 이전의 행위를 포괄일제의 범죄일제로 공소사실 변경을 하는 것도 허가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추가 기소하는 건 가능하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겁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추가 기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각각 범죄에 대해서. 상습 범위의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죄. 그 범죄로의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비염이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추가 기소를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공소시효 문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상습법 처벌이 신설될 경우에는 신설 이전의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상습법이 새로 신설됐다면 신설된 이전의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신설 이전의 행위는 행위 당시 처벌이 없겠다라는 처벌됩니다. 행위 당시에 상습법 처벌 기준이 없었다면 그때는 처벌 기준이 없다. 이거 간단하죠. 포괄일제는 한계의 제로 한계형을 송구하게 되지만 여러 개의 범죄로는 경화법을 가중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절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단순 제작적으로 처벌되고 경화법 가중을 하면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직전의 행위들은 다 경화법 가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꼭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법은 대법원은 상습법이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 이전 행위는 상습법이 처벌할 수 없다. 이후만 가능하다. 그 이전 건은 추가 기소할 수 있고 추가 기소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꼭 발생한다. 그다음에 추가 기소하게 되면 경화법 가중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꼭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기 판변TV의 박판균 현장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책락 절도와 사기죄 사건입니다. 홍보인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은 2022도 1249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해가지고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기로 인정해지면 절도가 무죄가 된 건 이상하다라고 상고 기간한 거죠. 사기는 유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무죄라고 해서 검사가 상고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5월 16일 날 11시 50분경 골프채 드라이버 구입을 위해서 매장을 방문합니다. 지갑을 떨어뜨려요. 골프채 매장이 넓죠. 거기다 지갑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12시경에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 골프장 매장에서는 우산도 팔았던 것 같아요. 우산은 골프 우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산을 계산을 마치고 딱 있는데 마침 매장 주인이 지갑을 발견합니다. 어? 지갑이 떨어졌네. 그래서 피고인한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어? 내 거다. 자기 지갑이 있는데 매장 주인이 주인과 어? 내 거다 하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나중에 CCTV를 확인했겠죠.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절도, 예비적으로는 사기로 기소를 합니다. 원래는 1심에서는 절도로 기소를 했고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원심이 2심 재판부고 이거는 이상하다. 사기로, 예비적 청구를 해서 예비적 우인 사기를 유죄로 한 거죠. 문제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남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가져간 것이 절도냐 사기냐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절치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주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게 절치다.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절도가 아닌가 사기다. 즉,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기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구별된다. 즉, 이 사건은 매장 주인이 착오에 빠진 거죠. 이게 피고인 거라고 착오에 빠져서 피고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매장 주인이 지갑을 건네준 거죠. 이럴 때 매장 주인의 처분 행위는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실물을 돌려줄 수 있는 지위가 있었거든요. 매장 주인이니까. 그래서 매장 주인이 피기망자인 매장 주인이 착오에 있고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런 매장 주인으로서 권능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가 맞다라고 한 거죠. 즉, 책략 절도와 사기는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기망자와 소유자가 같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죠. 피해자 지갑 주인과 피기망자, 속은 사람은 매장 주인이죠.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주인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지갑을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소유자가 말을 함으로써 처분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취득 사기죄가 성립된 겁니다. 이게 책략 절도라는 게 있는데요. 책략 절도라는 거는 의사 반환 점유 의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책략 절도의 얘기가 어떤 게 뭐냐면 보석점에 가서 한번 껴보겠다고 해서 껴본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자동차 시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집에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잠깐 관제를 껴본다든지 운전을 해본다든지 전부가 그 점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두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책략 절도, 절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는 의사에 반한 점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넘겨줬고 그냥 평온하게 건네준 거죠. 그래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치가 아니다. 사기다라고 보는 거죠. 검사가 상고한 이유는 주의적 기소의 절도가 무죄였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무죄를 받으면 평생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가 점수가 깎이는 거죠. 깎이니까 무죄에 대해서 엄청 다툽니다. 검사 중에는 무죄를 받으면 평생 깎이는 상사가 있고 무죄를 받으면 평생 깎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보통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만 해도 구속하고 기소만 해도 승진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무죄 받으면 고가 점수가 깎이니까 이렇게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좀 챙각절도와 사기죄에 대해서 잘 정리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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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